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계공학 분야에서의 자기소개에 함께 강의할 손영주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요 폭넓은 진로의 길 나만의 길을 찾자 라고 지어봤습니다.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참 많은 진로의 길이 있죠. 그 중에서 본인만의 길을 딱 찾기 위해서 저와 함께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직무를 소개한 다음에 합격으로 가는 팁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기소개 방법과 예시를 함께 본 다음에 실전 면접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저도 그랬지만 공장에서 공구를 들고 기름 묻은 기계를 조작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폭넓은 분야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전화기는 취업깡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전화기가 뭐죠? 전기전자, 화학공학 그리고 기계공학과를 말합니다. 취업깡패라는 말이 불릴 정도로 뭐 어디 지원만 하면 쉽게 취업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서류 전형까지는 승률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에서의 채용규모가 줄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기계공학 계통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또 먼저 팁을 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 분야보다는 이미지나 스피치 쪽에 강하지가 않습니다. 흔히들 공대생들은 좀 말을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준비를 해도 남들보다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본인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무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기계공학과와 관련된 학과들은 보통 여러 곳으로 진출을 합니다. 기계공학이 뭐죠? 기계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발생하고 또 그 발생된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또 전달된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응용 분야가 대단히 넓습니다. 뭐 안 써먹는 데가 없어요. 자동차, 조선, 항공, 환경이나 에너지, 요즘에 우주산업까지 거의 대부분에서 이 기계공학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바이오공학기술이라고 해서 의료 분야나 로봇 개발 분야와 접목해서 미래에도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제조업부터 첨단 산업인 우주산업까지 많은 산업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관련 학과들의 취업률은 높은 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니까요. 4년제 기계공학 졸업생 71% 그리고 2년제 기계학 전공 취업률도 6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률이 대학 졸업한 후에 반년 안에 취업한 퍼센트로 따진 거거든요. 엄청난 취업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원서를 쓰고 나는 합격만 하면 되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면접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분야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저 나는 취업만 하면 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하시고 그 원하는 직종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기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은 많고 지원자는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면접관들도 많이 지쳐 있고요.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자기소개를 시킴으로써 지원서를 확인할, 면접관들이 지원서를 확인할 시간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에 대해서 면접관이 다시 한번 질문할 소재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본인을 PR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자기소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면접 담당자가 궁금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면접 담당자는 무엇을 궁금해 할까요? 일단은 이 지원자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이 지식과 더불어 많은 경험을 쌓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인격과 성품까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회사 동료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나다고, 이 사람이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합격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까지도 통틀어서 보는 걸 자기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답은요.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해당 기업과 자신의 역량을 분석하는 게 훌륭한 자기소개를 만드는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이 공학계통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역량들을 연결을 시킬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합격의 문이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합격으로 가는 팁 딱 두 가지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쌓아온 전문 지식과 그 경험들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도라고 하면 지원 회사, 지원 분야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는 전공, 지식, 그리고 자격증, 어디 참가했던 대회라든지, 그리고 외국어 능력, 영어 실력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모든 것들을 1분 자기소개의 그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뽑아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하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해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으니 저를 이 회사에 뽑아주십시오라고 설득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경험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면접관들이 공감할 만한 경험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소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준비한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가장 자랑스럽고 공감할 만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말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자랑스러운 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경험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내 강점,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단순히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면접관도 공감할 만한 사항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열정적입니다, 저는 긍정적입니다라고 단어적으로 나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시를 들어서, 증거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설득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강점을 바탕으로 내가 이 회사에 합격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영광 경험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혀 상관없는, 본인이 지원한 회사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경력, 그게 아무리 훌륭한 경력이라 하더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면접관들이 보기에는 허무 맹랑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직종과 연관 있는 경험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듣는 사람도 끄덕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졌다면, 마지막으로 진정성이 있는지, 억지스러운 얘기가 아닌지, 본인만의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 어떤 내용들을 제시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하셨다면, 이걸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론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30초든 1분이든 30분이든 서론본론 결론이 있게 마련인데, 이 자기소개도 마찬가지로 처음과 중간과 마무리를 잘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유발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기소개를 듣고 면접관들은 다시 질문을 할 소재를 찾거든요. 그럼 그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관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질문 받고 싶은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면접관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서론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당연히 증거 제시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에 따른 증거, 근거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호기심을 던졌다면 그 호기심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그 정보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 호기심을 다시 재강조하고 설득하는 시간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합격한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요. K대의 기계항공공학부 출신의 25살 여성이었어요. 이분은 원래 취미가 엔지니어 쪽인데요. 이쪽을 좀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여성이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의 마케팅직에 지원을 했고, 그 마케팅직에 합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엔지니어 쪽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 그러면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소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졸업작품 얘기를 했어요. 졸업작품으로 냉장고와 온장고를 결합한 냉온장고를 직접 제작한 이야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구절절이 제 장점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했습니다. 학점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졸업작품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관심을 가지더랍니다. 그 냉온장고를 어떻게 제작을 했느냐,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느냐 등등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졌고, 이분은 여성 엔지니어도 남성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똑소리나는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아시겠지요? 나에게 장점이 많으나 그 장점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주지 않으면, 면접관들은 이게 보물인지 그냥 지나가는 돌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현명하게 자기소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로 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